자, 이번 시간에는 로그인 없이 로그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로그인을 하실 때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하는 거 되게 귀찮잖아요. 그거를 입력하지 않고 자동으로 로그인되면서 그렇게 되면 보안적인 문제가 생길 것 같지만 훨씬 훨씬 더 안전한 방식으로 로그인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바로 SSH 공개키, 비공개키를 이용한 로그인 방식인데요.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자, 이게 보시는 것처럼 제가 컴퓨터 두 대를 준비했습니다. 한 대는 이름이 리눅스1이고요. 또 한 대는 리눅스2입니다. 그리고 리눅스1의 IP는 ipaddr. 자, 보시는 것처럼 191680.65이고요. 또 한 대의 컴퓨터는 보시는 것처럼 191680.67입니다. 즉, 서로 IP가 다르죠. 자, 그럼 제가 리눅스2에 로그인을 해볼게요. ssh-egoing-1921680.67 엔터 그럼 비밀번호를 물어보죠.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리눅스2에 로그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말고 우리가 패스워드 입력하지 않으면서도 훨씬 더 안전한 방식으로 로그인을 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그 ssh-공개키, 비공개키라는 것을 일단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때 사용하는 명령이 ssh-keygen입니다. 즉, key라고 하는 것은 열쇠죠. 문을 따고 들어가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gen은 generation, 즉, 무언가를 생성한다는 뜻이죠. 자, 여기서 엔터를 치면 저의 home 디렉토리입니다. 거기 밑에 있는 비공개 파일 숨긴 파일인 숨긴 디렉토리인 ssh라는 디렉토리 밑에 id-rsa라고 하는 파일을 생성하겠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엔터를 쳐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떤 랜덤하게 형성된 굉장히 강력한 비밀번호가 id-rsa라고 하는 파일의 형태로 저장되는 겁니다. 엔터 자, 이미 있다고 나오는데 저는 yes를 누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안 물어볼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이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좀 더 안전하시지만 일단 입력하지 않겠습니다. 이걸 입력하지 않아도 안전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 자신의 홈디렉토리로 한번 가보세요. ls-cd 홈디렉토리로 가고 거기서 as-a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ssh라는 디렉토리가 생성이 됐을 겁니다. 원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럼 거기에서 cd.ssh라고 해서 들어가보면 이런 파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중에서 중요한 것은 이 두 개의 파일이에요. id-rsa와 뒤에 .pub가 붙어있는 파일입니다. 자, 이 pub는 public의 약자예요. 즉, 위에 있는 이 파일은 뭐라고 하냐면 sshprivate key라고 부르고요. 뒤에 있는 pub가 붙어있는 파일은 sshpublic key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private, private은 비공개라는 뜻이고 public은 공개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파일은 절대로 누군가에게 노출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밑에 있는 파일은 노출되도 괜찮아요. 예,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위에 있는 파일은 노출되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퍼미션이 이렇게 소유자만 read-write가 가능하게 되어 있고 밑에 있는 pub 파일은 소유자가 아닌 사람도 리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현재 디렉토리의 권한이 소유자에 대해서만 읽고 쓰고 실행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디렉토리에 대해서 읽고 쓰고 실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면 이 디렉토리에 누군가가 들어올 수 없고 이 디렉토리에 어떤 파일들이 있는지 알 수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 현재 사용자가 아닌 사람은 .ssh라는 디렉토리에 접근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하고요. 그럼 이제 뭘 하면 되냐면 여러분이 로그인하고자 하는 컴퓨터에 여기 있는 공개키를 저장을 시키면 공개키가 저장되어 있는 컴퓨터에 여러분이 로그인 없이 로그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리눅스2라는 컴퓨터로 들어가서 여기에 홈 디렉토리에 ssh라는 디렉토리로 들어가서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파일 authorized keys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uthorized 이라고 하는 것은 인증된 이란 뜻이에요. 인증된 이란 뜻이에요. 자, 그럼 한번 내용이 뭔지 한번 볼까요? 안에 보면 이렇게 기존의 내용이 좀 있을 건데요. 요거 말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이 authorized keys 라고 하는 저 파일 안에다가 id under rsa.pub public key를 내용을 볼까요? 요 키를 authorized keys 라는 파일 끝에다가 붙여주시면 됩니다. 네, 그걸 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일어나기가 쉽기 때문에 유틸리티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ssh copy id 즉, 여기 있는 이 id 값을 이 public key를 여러분이 로그인하고 싶어하는 컴퓨터에 authorized keys 라고 하는 파일 끝에다가 붙여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요걸 쓰시면 훨씬 더 안전하게 되는 거죠.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로그인하고자 하는 컴퓨터 어, 이 고인 굴뱅이에 192 168 0.67 여기 있는 리눅스2입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면 어 19168 0.67의 패스워드를 물어보거든요. 패스워드를 입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됐구요. 그 다음에 제가 authorized keys의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확인해 볼게요. 엔터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아까와는 다르게 이렇게 키가 두 개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은 하나일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자, 아무튼 중요한 것은 리눅스1에 들어 있었던 id under rsa pub 의 내용이 그대로 리눅스2에 authorized keys에 저장이 되었다 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럼 정말로 로그인이 로그인 없이 가능한지 확인해 봅시다. ssh egoin 골뱅이 192 168 0.67 하고 엔터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로그인 없이 로그인이 됩니다. 자, 이 과정이 살짝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만 더 정리해 드릴게요. ssh keygen으로 공개키와 비공개키를 만듭니다. 비공개키, 공개키 그 다음에 공개키를 여러분이 로그인하고자 하는 컴퓨터에 authorized keys에 추가해야 되는데 그때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sscopyid라는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이 로그인하고자 하는 컴퓨터에 이렇게 로그인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컴퓨터에 ssh라고 하는 그 디렉토리에 있는 authorized keys에 여러분의 public key가 추가가 되고 그것은 이 private key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컴퓨터에 로그인하는 것을 허용한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이 ssh를 통해서 로그인 없이 로그인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효과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